오늘은 비가 좀 오고 되게 춥네요. 어저께 비해서 지금 월요일인데 잠 보러 왔다가 잠깐 다른 지역에 바닷가로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또 한 곳은 되게 유명한 곳인데 등대 보이죠. 저쪽 보이는 섬이 바로 유명한 마브드스피니엘입니다. 아깝죠. 저 집은 별장컵이에요. 아깝다 킹오페. 너무너무 예뻐요. 두께 두께! 노! 전. 여기는 이제 주민들이 와서 그 수경목이나 좀 갈아입고 그런대예요. 지금 봐봐요. 너무 시시해하고 춥네요. 저는 지금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진 전문이었고 몇 가지 월요일인데 얘는 어디갔지? 쥐캑이!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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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 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